야 잘 만들었네 근데 너가 먼저 일어나 못 일어나겠지 나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? 나는 전지전능한 드래곤본이라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어 뭐야 어 내려와 꼬였니 설마? 뭐 어디 어 저기 아 잠깐 아이 진짜 이씨 어 꼬였던 거였네 뛰어가면 안될까? 나도 조금 바쁜 사람인데 나만 바쁜게 아닌데 늑대 늑대 나온대 늑대 야 조심해야 될게 늑대 정도 밖에 없어? 스카이림에선 가장 약한 반열인데 와 여기가 천국이야 심지어 법도 있잖아 여기는 무기 꺼내면 사용당하잖아 도적도 없다는거 아냐 뭐 뭐 쏘모지인가? 흠 아 흠 흠 흠 흠 흠 저기 앉아서 구경하자는 거지? 조심해 아이고 뭐야 마이티 워리어 마이티 워리어 아 계속 있어야 돼? 아 왜 이렇게 감성적으로 변했어 잠깐만요 어 음량이 줄어서 안 되는 건 없네 미노타우루스가 있다고? 어 야 이거 아유 지금 새해가 너무 심심해 괴물이 있어야 돼 다 없어졌어? 아.. 그렇게 말한다는 건 있다는 거야 저기다가 강에서 나온 괴물에 잡아먹히면 재밌겠다 아휴.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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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 진짜 아 동굴인 줄 알았네 이씨 진짜 동굴인 줄 알았네 아우 깜짝 놀랐네 미노타우로스 집인 줄 알았잖아 왠진처? 하아.. 에런벌벌벌벌 대놓고 분위기 끌어가는거 아니냐 그 잡혀갈거 뻔히 보이는 분위기 끌고 가는데 이미 한번 잡혀갔잖아 피치공주 뭐야 왜이래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나 안 움직여 뭐야 왜이래 에? 에? 참 아 꼬인게 아니야? 저걸 보라는거야? asing 대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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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도끼면 뭘 도와 도울게 없는데 힐이라도 해줘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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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꺅 아 으 으 으 아 아아 가자 빨리 가 개소리 그만하고 빨리 가자 왜이렇게 느리니 빨리 가 도착한거니? 진짜 멀다 야 얼마나 길을 비비 꼬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주주주 꼬아서 에일즈웰 아 거의 다 왔어? 황송하다 황송해야 마커 좀 짚고 가자 와아 예쁜데 왜? 아 나 너무 졸려 오늘 함께 없어 대사만 치고 이동만 했어 아니 너무 너무 한거 아니냐고 시작하자마자 맵은 진짜 예쁘다 별거 없긴 한데 맵에 몬스터가 있다거나 뭐 건축물 있다거나 하진 않는데 진짜 진짜 막 그런거 하는거 같아요 도시 막 돌아다니는거 같이 스카이림은 약간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알차게 전혀 다릅니다 그냥 거대한 땅에 온거 같아요 대륙에 와서 어 진짜 막 마을 다니는거 같아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진짜 기존에 이제 리그모 랑은 비교가 안돼 1편이랑은 엄청 멉니다 MMORPG를 해도 이만큼은 안 뛰어왔거든요 그건 편집할 수 없겠는데 위치가 너무 다 이 도시라서 마을이라서 웨이 발견 오 약간 예쁘다 좀 건축물도 그렇고 스카이림보단 안돼 이거 어 이쁜데 아주 배가 있어 큰거 배가 있어 큰거 배가 있어 큰거 막 쓰고 있습니다 우아아야 돌려 보내줘 임페리얼 시티 어디까지 가야 만족하겠어 꺼져 내 말도 줘야돼 하.. 너 대체 왜.. 왜 그런 날을 피운 거야? 사갈 필요 없어 이해할 만 했어 나 피곤해서 끊고 싶은.. 뭐야? 아.. 도착하고 튕겨서.. 여기서부터 라고? 미친거야? 어딘데? 이렇게 가야돼? 또 튕기진 않겠지? 아.. 이거 너무.. 피곤한데? 오늘 대화 줄창하고 말투가 뛰어다니는 것 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내용은 없었지만 제 고생을 봐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